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마라. 일을 끝내고 차분하게 반성한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젖어 지쳐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지쳤을 때에는 반성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 여기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다. 지쳤다면 충분히 잠을 자라. 자기 염어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을 때,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도박이나 종교에 심취해볼까? 아니면 유행하는 긴장 완화 여법을 시도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술을 마실까?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런 후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목표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잃지 마라.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도 없이 땀 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이든 하나의 겉만 탐닉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같이 우매한 짓을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이냥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만 한다. 이같이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에 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짓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정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에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매일의 역사를 만들라.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자신과는 거의 무관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도서관의 낡은 책장 속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오래된 책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매일의 역사다. 현재인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매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겁먹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가 태만하게 보낼 것인가 혹은 용맹스럽게 도전할 것인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그 같은 태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풍요로움은 스스로에게 있다. 동일한 것을 상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한두 가지 정도의 것밖에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보통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대상물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 안에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결국 풍요로운 대상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 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악인에게는 자기애가 부족하다. 악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공통점이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악행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파멸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 나아간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희생시킨다. 도박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악인의 불행을 자업자득이라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급속도로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속은 사람의 슬픔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왔기에 그 슬픔은 더욱 깊다. 타인에 대하여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이 같은 것에 좋은 인간성의 상징이 있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둥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등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이냥 대하되 결국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가장 위험한 순간 자동차에 바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다. 마찬가지로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문제나 불화를 원활히 처리한 후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 위험이 엄습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왕가 이면서 둔한 듯 보여라.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고전을 읽는 이유 대부분의 독서는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특히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길에 서있다고 느낄 때 읽는 고전은 지성의 고향의 특효약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3호 미디어에서 출판한 초영 니체의 말에서 가져왔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은 바쁘게 산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양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 혹은 일터에 쏟는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 니체는 짧지만 간결한 말로 우리에게 말한다. 노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려 나의 생각을 잃어서도 안 된다. 오직 나만을 위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니체가 당신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이끌어줄 멋진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니체